이름은 허자 창자 해자고요. 한국전쟁 동안에 철원, 금화, 지구에서 케이스시 입대에서 탄약과 식량, 군양미, 물통지구 고치로 오르내리고 지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. 원래는 개성시에 살았는데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인민군으로 끌려갈 것 같아서 탄신으로 피라나왔어요. 의미를 부여한다면 통일을 돼서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. 그게 아주 염원이었죠.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